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민채아입니다. 2018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치은염 그리고 치주질환이 500개 질병 중에 다비노 순위 2위를 차지했고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 중에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치아 보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치아 보험을 잘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치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치과 방문을 미뤄 오셨다면 오늘 강의 시간 주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연령에 따른 암 진단비 가입 방법에 대해서도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치아 보험과 암보험까지 돈 되는 보험 정보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에 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를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에 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을 내고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치과에 방문할 일은 많아지죠. 여러분들 진료비 걱정 없이 치과에 방문하실 수 있도록 치아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김성준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치주질환, 특히 치과에 가게 되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치주질환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치아 보험, 굉장히 요즘에 치과들 자주 가시게 되고 또 치과를 가시기 전에 치아 보험이 어떨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 치아 보험의 발전사라든지 치아 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치아에 대한 치주질환, 증가 추이를 보면 외래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90년대, 2013년대으로 해서 평균 34.1%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치과 치료비의 가게 지출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왜 가게 지출로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에 차지하는 진료비가 굉장히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치주질환을 통해서 치과를 찾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진료비가 그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비용 부담, 치과의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의료보험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이 적게 되면은 우리가 실손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비용. 그리고 아픈 비위가 경미하면 사람들이 잘 안 가게 돼요. 우리 심하게 아파야지 또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또 와닿는 거는 치과 가기가 좀 무서워서 진짜 무서울 수 있죠. 그 소리나 치과 치료할 때 굉장히 좀 고통이 따르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 치과 치료를 지연시키는 일이 많은데요. 지연시키면 어떻게 되죠? 병이 커지죠. 크게 되면 당연히 치료의 기간이나 치료 방법도 또는 비용도 많이 들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치과에 지불한 비용이 대한 불만족 조사를 하면은 저렴하다는 얘기는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매우 비싸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생활을 하고 있고 지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료보험도 있고 실손보험도 다 있어서 보험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 됐는데 어떤 치료나 검사를 하더라도 근데 갑자기 몇 백만 원이 이번 달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빨 몇 개를 치료해야 되는데 몇 백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비싸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치과병원이나 의원이나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게 되죠. 70%에서 60% 크게는 80%까지 비용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평균 치 한 개당 치료비가 57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치료 어떻게 치료를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크게는 더 비쌀 수도 있겠죠. 수술을 요한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치과 치료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담은 이렇듯 가계 비용 지출이나 뜻밖의 치아를 치료하게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보시면은 그 전에 이렇게 비용적인 문제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돈을 모아놓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그 일을 해결을 해주는데 치아 보험 굉장히 많아졌죠. 치아 보험이 어떻게 많아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 지금 6월 현재 치아 보험이 각 회사별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주목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만약에 치아 치료를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통해서 뭐 가입을 해두셨거나 아니면은 치과를 다니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좀 많이 주목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입 연령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됐습니다. 예전에 60세까지 보장되는 게 70세까지도 보장이 되고 있고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최대 연장을 통해서 80세까지도 가능을 하신데요. 납입 기간이 과거에는 5년짜리뿐이 없었습니다. 5년 뒤에 축하금을 받거나 환급을 받거나 그리고 치아 보험이 굉장히 좀 미미했죠. 많이 파는 회사도 없었고 막상 가입을 했는데 치아과를 가서 보험금을 타려고 봤더니 탈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치아 보험이 자체가. 그렇지만 하지만 이제 치아 보험이 바뀌었습니다. 큰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납입 기간도 다양해졌습니다. 5년, 10년, 20년까지도 갱신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간 가입 나이도 굉장히 좀 낮아졌죠. 우리 아이들 또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치과 치료를 치료를 한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 우리 요즘에는 치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강질환, 의료보험에서 건강검사를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이나 5년에 한 번씩 하게 될 때도 치과 검진이 꼭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필수 항모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꼭 아팠던 부위나 몰랐던 부위가 치주질환으로 찾아오긴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가입 연령도 다양해졌고 그리고 갱신을 통해서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 치아 보철 같은 경우는 이제는 무제한인 회사들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수가 제한이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 연간 3개 또는 2개 이렇게 개수 제한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무제한인 회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임플란트를 5개 해야 되는데 3개뿐이 보장이 안 돼준 아니면 내가 6개를 크라운을 해야 되는데 뭐 연간 3개뿐이 안 된다면 또 보험을 들어놓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치아 보험이 이렇게 발전했는데요. 치아 보험을 발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 과거에 전화를 통해서 외국계의 어떤 모의 회사가 굉장히 치아 보험을 대표적으로 하는 L사랑 A사가 있었는데 우리 전화로 굉장히 또 많이들 가입하셨고 저도 그때 당시에 전화를 통해서 가입을 했었는데요. 막상 치과를 가서 해보니까 서류 띄고 뭐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타먹을 게 얼마 되지도 않고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서류도 많이 들어가고 원본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막상 내보니까 보장도 안 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짜증스러운 보험이었었는데요. 하지만 그 보험을 통해서 그 보험사는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는데요. 이미 치과 보험은 예를 들어서 10명을 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중에서 2, 3명만 써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보험을 팔고도 회사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 보험료를 많이 이득을 냉겨먹는 회사의 이득을 가져왔는데 그 부분이 손해율이 적기 때문에 여러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들이 그 모텔을 통해서 우리도 치아 보험을 출시하자 하니까 경쟁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치과대보험 굉장히 많죠. 동네도 치과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치과대 보면 가격 경쟁이 심해졌어요. 요즘에는 점점점점 임플란트나 크라운, 보철치료들이 가격들이 다운되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거는 수요대비 공급의 원리인데요. 치과들이 많아지니까 가격 경쟁이 들어갔고 치아 보험도 보험사들이 치아 보험을 서로 출시하다 보니까 경쟁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생기니까 보장담보가 높아지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치과 치료의 대표적인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임플란트, 아시다시피 신경이 망가지고 잇몸이 망가지고 치아가 망가지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게 되죠. 여기다 스크류를 받고 다른 치아를 삽입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하게 되게 되면 신경이 죽고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치아에. 이 다음 단계가 틀리도록 하겠죠. 임플란트의 종류는 아무래도 과거에 보면 200만원, 300만원 했을 때도 있었지만 평균 치료비가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임플란트를 하실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무슨 얘기냐면요. 평생 AS가 되는 상장장의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OOO, DOO 이런 임플란트의 치아 종류가 있는데요. 이미 상장된 회사들은 평생 AS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크죠. 우리 과거에 부모님들이 5년 전, 10년 전에 임플란트 하셨던 분들 이게 빠져가지고 아니면 잇몸이 헐거워져서 임플란트를 AS를 받으러 갔는데 엄서진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된 회사, 요즘 굉장히 좀 저렴하거든요.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해야지만 AS 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지겠죠. AS가 중요합니다. 임플란트에서는. 그리고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빨이 깨지거나 아니면 손상된 치아 부분을 이렇게 다리 걸듯이 연결해주는 겁니다.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두 치아가 받쳐주고 한 치아를 살릴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인데요. 브릿지는 상해나 그런 사고들로 통해가지고 또 많이들 하는데 평균 치료비는 30에서 50만원. 이 평균 치료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렇게 30에서 50만원이 측정된 이유는 뭐가 되냐면요. 이 브릿지를 어떤 종류를 하냐 또는 틀리를 어떤 종류, 임플란트 어떤 종류를 하냐 어떤 방법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양해지는데요. 특히나 브릿지도 그렇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수술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위에 잇몸 같은 경우는 잇몸이 약해지면은 이 잇몸을 상악동에다 걸어주는 상악동, 뼈이식, 자가세포이식, 자가 뼈이식이나 이런 뼈이식을 통해가지고 치조골이식 수술까지도 추가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게 되겠죠. 보시면은 여기 아멜감 있고, 글래스아미노, 뇌진이 있고, 인낸, 온낸, 크라운이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딱 설명하고 간단히 보시면은 구분하는 게 되게 간단합니다. 아멜감 같은 경우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빨 이렇게 썩어가지고 이렇게 시커먼 걸로 이렇게 때우죠. 의료보험 되고 그렇게 때우는 건 아멜감이라고 합니다. 시커먼게. 요즘 하얗게 도자기로도 나오는데 이건 의료보험이 됩니다. 평균 치료비 1만원에서 2만원뿐이 안 나와요.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물론 유치나 연구치 초기에는 아멜감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같은 경우. 근데 그렇다면 글래스아미노나 뇌진이나 인낸인 같은 건 어떻게 되냐면요. 뇌진하고 아멜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톡하고 빵꾸난 데나 이런 데 살짝 때우는 게 뇌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진은 금이나 도제, 세라믹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여기서 좀 더 좋은 게 뇌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인낸인, 온레인은 어떤 거냐. 인낸인은 썩은 부위가 커지는 거예요. 커지게 되면 안쪽으로 때우는 것을 온레인이라고 하고요. 바깥쪽으로 때우는 것을 인낸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치질하고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인낸인, 온레인은 썩은 부위가 더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크라운 같은 경우는요. 이 상태가 우리가 어렸을 때 아멜감 했다. 성인이에서 인낸인, 온레인은 했다. 근데 그게 더 썩은 부위가 이빨은 계속 소모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달아갈 수밖에 없어요. 새로 나지 않습니다. 한번 연구치가 생기면 새로 나지 않죠. 특별한 경우를 빼고 나서는. 그렇다고 하면 인낸인, 온레인에서 이빨 치료, 치아가 더 망가졌을 때 우리 본을 떠가지고 이빨을 씌우게 됩니다. 이게 크라운이라고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 구분 간단하죠. 살짝 떼었을 때는 아멜감 그리고 좀 더 좋은 재료는 내진이고 그리고 떼운 부위, 썩은 부위가 좀 더 커지면 인낸인, 온레인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부위가 더 손상이 되면 크라운을 하고 크라운에서 더 손상이 되면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치아 치료의 평균 치료 비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인낸인, 온레인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치아 보험에서는 최대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정해진 거냐. 우리가 A라는 치과를 갔어요. B라는 치과를 가고 C라는 치과를 갔어요. 근데 C라는 치과 친구가 치과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친구 오랜만에 왔으니까 공짜를 해줄게 해도 이렇게 보험에서는 정액 보장을 해줍니다. 정액 보장을 해주는 반면이 있고요. 이 비용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재료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 거예요. 도제냐, 세라믹, 이빨 색깔이 나는 치아 색깔이 나는 그런 부분이냐 아니면 금으로 씌우냐, 아니면 은으로 씌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니면 지르곤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르곤은 이빨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종류의 재질인데요. 이걸 최근에 많이 하는데 이게 가장 금보다 비쌉니다. 이런 비용이 들 때 최대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도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 내가 돈을 내야 될 부분을 치과마다 금액은 틀리지만 정액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 현재의 치아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액 보장, 실손보장이 아닌 정액 보장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치아 보험을 2개, 3개 이렇게 들다고 하더라도 보장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치료를, 앞에 있는 치료를 하기 전에 당연히 신경치료다든지 충전치료가 반드시 좀 들어가겠죠. 스케일링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스케일링 이전에는 엑스레이를 찍겠죠. 바로 나와 입발 상태가 어떤지 보고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서 치아 치료를 일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수 작업을 하는 게 보통 치아 치료의 대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평균적으로 의료보험이 되지만 치과보험에서 추가적으로 교통비 정도는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보장 부위가 이런 치과 치료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굉장히 확대됐는데요. 그 치아 보전, 근관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만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왜냐하면 건강보험에 보장이 된다면 어? 그럼 실손보험이 되는 거 아니냐. 신경치료는 만원, 이만원 내고 실손보험이 돼요. 되는데 우리가 의원은 만원, 그리고 병원은 2만원, 3차병원은 15,000원, 3차병원은 2만원을 공제하잖아요. 그럼 막상 몇 천원 받으려고 청구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보험에서 보장 니즈가 가장 큰 것은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해나 질병을 다 보장을 해드립니다. 치아 보전 치료비에 대해서. 보시면 예전 과거에는 100만원 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50만원 하는 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지금 변경은 200만원, 치아 보전, 임플란트나 틀리 같은 경우 최대 200만원, 한 개당 200만원을 보장을 해주죠. 현재 치아 보험들은. 치아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로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중에서 어떤 보험들이 있냐고 대표적인 세 군데 사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글씨 깨알같아서 잘 안 보이시죠? 간단히 설명하면 일단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90일의 면책기간은 어느 회사나 있어요. 이 90일에 관한 것은 대표적으로 크라운이라든지 임플란트 틀리, 큰 돈도 넣어가는 치료 보전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1년 동안 50% 감액기간이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2년 미만의 50%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2년 미만. 50%인 회사가 있는데요. 내가 200을 담보를 다 들었다고 하면은 그 1년 미만에는, 90일이 지난 1년 동안에는 100만원을 주는 회사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200을 주는 회사가 있고 2년 동안 100만원만 주다, 2년 이후에 200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그런 회사들이 속설이 드러나고 있고요. 가급적 가입하실 때 무제한인 회사를 듣는 게 좋겠죠. 내가 치아 치료를 3개 이상 할 것 같다. 아니면 과거에 내가 치료를 이미 오래전에 많이 했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무제한이라는 담보가 들어간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회사는 치조골 이식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물론 임플란트가 나오게 되면은 치조골 이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추가적으로 치조골 이식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 특약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가 있는데요. 그게 개수의 제한성이 없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몇 개를 해야 될 건지는 이미 치과 치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기간을 참을 수 있는 기간이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개수 제한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계획을 잡고 치아보험도 거기에 맞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이 면책기간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 개수가 몇 개 어떻게 보장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일단은 보장 내용 간단하게 보시면요. 임플란트 브릿지 틸리가 한 2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그리고 크라운 아멜강 그리고 글래스 아미노가 30에서 5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신경치료 2만 원 상해 진료 뭐 치료 그리고 특약으로 이렇게 따로 이비누과 진료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치아에 중점을 두시고 보신다고 하면 보장은 대부분 이렇게 대표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보험료 중요한데요. 여기 40세 남자 1급 기준으로 10년 갱신형 담보를 설정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5년에서 20년 갱신 선택하실 수 있고 최대 70세나 80세까지 가능한데요. 보험료는 과거에 우리가 2, 3만 원짜리 보험보다는 많이 올랐겠죠. 보장이 2, 3배 정도 올랐으니까. 하지만 보험료는 2, 3배 정도는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한 1.8배에서 7배 정도 올랐는데요. 보험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치아가 안 좋아서 좀 하나 정도는 가져가겠다 하시면은 이 담보를 수정해서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갱신기간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보험료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유용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각 회사별로 좀 담보를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당장 치료할 게 큰 돈이 들어간다면 한 두 개 정도 여유가 되신다면 두 개 정도 준비하셔서 같이 치료를 받고 보장을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치아 보험을 평생 한 개 정도 가져가면 괜찮겠지만은 치아 치료를 하고 나서 엄세버로도 될 정도로 단타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치아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여러 가지 회사를 비교해 보고 그리고 치아의 담보 내가 어떻게 계획을 짤 건지 그리고 단기적인 치료잖아요. 그런 부분 잘 확인하셔서 하시면은 치아 보험을 가입하는데 좀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중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타고나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부르는 치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치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이 치료비입니다.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말끔하게 덜어보시라고 오늘은 치아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늦을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고 든든하게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도 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민 상관없이 전화 문자 연락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강의 내용은 가입하신 내용이 있다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 문자 연락 주신다면 재정하실 수 있습니다. CU1 embSD 대부분을 보니까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강의 내용은 사이답니다. 이 구상과 진화 문자 연락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삼테 sapps 지 Elderly 문자 연락 주신다면 나이 문자 연락 주신 조지에 대한 고생을 전화 받으며 드릴 수 있다면 검은 넘어갈 시간을 받기 위해서 모든 재정도가 알려주셔서 공간을 주신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주제는 연령별로 암 진단비를 가입하는 방법인데요. 김규식, 김성중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식 전문가님. 저희가 보험 중에서도 암보험이 중요한 건 아닌데 대체 암 진단비가 왜 중요한지 시청자분들께 정리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의리실비보험으로 암 보장 다 되는 거 아니냐. 평소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물론 의리실비보험으로 100%는 아니지만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수술비나 입원비 같은 치료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 실증률이 2018년 기준으로 85%가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의료실비보험으로 일정 부분 보상을 받게 됐지만 암 진단금은 말 그대로 진단금입니다. 병원에서 암 질병 코드를 받게 되면 바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치료비와는 별개로 가입을 하시는 게 맞고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은 옆에서 계속 간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암 진단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실비가 일부 보장을 해주긴 하겠지만 우리가 암에 걸리게 되면 대부분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큰 진단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럼 김성정 전문가님, 암보험이 언제 가입을 하면 좋은지 궁금하고요. 이왕 할 거면 잘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하면 잘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암보험 가입하는 팁 같은 경우는 요즘 실손보험하고 암보험은 누구나 다 하나씩 갖고 있을 정도로 많이들 가입을 하셨는데요. 일단 암보험을 가입하는 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화를 통해서도 가입을 많이들 하세요. 요즘 행사도 많이 하고 어머니도 TV 보시다가 하시잖아요. 그런데 암보험은 일단은 가입하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요즘에 암보험은 누구나 또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암보험이 올 7차 경험생표가 발표되면서 한 14% 회사별로 16%까지도 최대한 저렴해진 반면에 그리고 유사암, 갑산성, 경계성, 제자리 그런 암들, 연기암들이 또 일반암처럼 보장이 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지금 유사암 가입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인데요. 저도 암보험 많이 들어있지만 유사암 다 합쳐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초기암도 각각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90일 면책기간도 없습니다. 유사암은 그냥 오늘 가입하고 내일 가시면 바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시러 가기 전에 들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일반암 같은 경우는 모든 암이 90일 이후에 1년 미만 50%, 2년 미만 50% 그런 게 엄서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90일만 지나면 2천만 원 들으면 2천만 원 다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잘 가입하는 요령은 일단은 기본적인 내 자산 형태나 이런 걸 보고 중요한 진단비잖아요. 중요 진단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적절하게 내가 낼 수 있는 비용 그리고 소득 소비에 맞게끔 측정을 하시고 나서 비갱신형으로 가급적은 일단 하나를 가입하시기 좋습니다. 비갱신형으로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암보험 하나 가입하고 그리고 전화로 가입하거나 싸고 저렴한 것은 보시면 소외감이나 특정 소외감, 생식기암 이런 암들을 막 구분해놨어요. 고액암이라든지 모든 암을 다 암으로 주지 않고 분리를 막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은 내가 암보험 1억 들어왔는데 왜 암 걸린 1억이 안 나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모든 암이 보장되는 그런 기본적인 비갱신형 암보험을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놓으시고 추가적으로 좀 저렴하게 가입을, 저렴하게 증액을 하고 싶다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렴한 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암보험 가입이 지금 굉장히 유리해졌다고 합니다. 일부 개정이 되면서 암보험이 약 14% 정도 저렴하게 나온 회사도 있다고 하고요. 보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유삼보장이 크게 준비된 회사가 있다고 하니까 꼭 전문가분과 상담을 해보시고 비갱신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암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실직 상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진단비를 어느 정도 준비해 놔야 걱정이 없을까요? 네, 먼저 암 종류와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흔히 걸리는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한 진단을 받게 되면 진행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을 충분히 넘게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병원에서도 마지막 암 치료 이후부터 5년 동안 재발이 없어야 완치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에 생활비를 암 진단금으로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보험료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서 적어도 2년 정도는 암 진단비를 연봉을 암 진단비로 확보를 하셔야겠는데요.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인 직장인 같은 경우는 최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는 가져가야 충분히 병원비 걱정 없이 암 치료하는 데에 집중을 할 수 있겠고요. 경제 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같은 경우는 옆에서 가족 중 한 명은 계속 간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병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마찬가지로 1년에서 2년 정도의 간병비를 암 진단금으로 확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소 나의 연봉의 1, 2배 정도. 만약에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간병비를 생각해서 그 간병비의 1, 2년치를 준비해 보실 것을 추천드렸고요. 그러면 암 진단이나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 최근에 정말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준비가 가능할까요? 과거에 우리 한 1년 전만 보더라도 암이 5년만 지났더라도 심사를 통해서 가입을 했는데 그 서류나 이런 암을 한번 수술을 했거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대학병원에 서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때려가려면 담당 교수도 만나야 되고 또 서류도 떼야 되고 비용적인 부분, 시간적인 측면, 또 교통비 이런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아유 안 들어버린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암 유병력이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5년만 지났다고 하면 5년 내에 이제 사고력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점은 하나 좀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내가 A라는 회사에서 암 진단장은 받았어요. 그 회사에서는 가입을 아마 거절하게 될 겁니다. 가입 기준에 알릴 의무에 부합하지도 않는데 왜 거절을 하냐 했더라도 암이 있던 환자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그렇게 관대하지가 않아요. 물론 가입 그 알릴 의무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암이 있었던 거를 타사를 통해서 전사를 통해서 알게 되면 뭐 이렇게 그렇게 썩 반기지는 않습니다. 그 가입에 대해서 좀 보류를 시키거나 뭐 요즘에 다 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사암도 많이 주고 일반암도 많이 주는 암보험을 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암이 걸렸던 분도 수술했던 분들도 5년이 넘으면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어떤 회사는 직업도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어떤 질병, 주구병이 있어도 그냥 5년 내 암만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들은 그냥 5년 암이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중대 질환이 없었냐 해서 가입을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에 최근에 특판으로 나왔던 보험들 보면은 누구나 다 가입도 하다는데 암을 고지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별로 약간의 암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걸 잘 따져보고 금액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보장되는 측면 그리고 가입만 다 된다고 해서 보장이 안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알릴 의무라든지 이런 회사의 규정에 맞게끔 선택해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술을 하셨거나 암병력이 있으셔도 절대 보험가입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년만 지나셨으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전문가의 도움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식 전문가님 암은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대부분은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거의 불치병에 다름없었는데요. 또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건강검진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이 되더라도 상당히 지닌 상태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생존률이 마찬가지로 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암족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건강검진으로 금방 발견이 되기 때문에 생존사음이 아니고 치료비와 생활비 싸움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암 진단금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성중 전문가님 말씀도 들어볼게요. 요즘에 암보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잘 돼 있거든요. 유사암이나 이런 거 진짜 암은 약관이 변경되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암보험이 나왔을 때부터 약관이 변경되지가 않았는데요. 예전에 뭐 갑산암도 일반암도 주둔 회사들이 있었어요. 잘나가던 이제 만기가 끝났던 그런 상품들 유명했던 상품들도 있었지만 지금 보시면 대장전망나 생식기암 그리고 경계성 유사암들 소외감들 다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암이 딱 하나 예전하고 틀려진 거는 약관은 똑같습니다. 암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 일단 어깨 한도가 있어요. 2억에서 2억 5천 정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들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암보험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니면 새로 드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유사암 요즘에 천만원, 이천만원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5천만원까지 들어가고 납입 면제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암, 초기암 그리고 잘 걸리는 암 건강검진 통해서 쉽게 발견되는 암 많이 준비하실 수 좋고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암보험 많이 들어놨다 하면 좀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약관 그대로기 때문에 보험료 과거에 비해서 좀 저렴해졌다고 했죠. 그리고 보장기간도 길기 때문에 그런 점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과거에 암보험들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암보험 한 3개 정도 있다고 하면 한두 개 정도는 좀 줄이거나 정리를 통해서 유사암들 그리고 일반암, 모든 암 다 동일하게 보장되니까 그렇게 가져가신다고 하면 90일만 지나면 똑같이 보장되고 똑같은 약관 적용받거든요. 금액도 만약에 저렴해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암보험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요즘 암보험 들기 가장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보험사상에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규식, 김성중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보험 이슈체크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보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보험 중에 하나인 암 진단비와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완치율이 높아졌지만 실직이 따라올 수도 있는 만큼 생활비까지 확실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암보험 없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암보험 가지고 계셔도 내가 충분한 진단비를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화 주시거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 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게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어떤 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보험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요. 금액을, 월낙을 좀 낮출 수 있을까 해서요. 보험료가 좀 부담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21만 원 정도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21만 원이 지금 가입 당시의 보험료인가요? 네. 음, 그렇군요. 자, 보험료가 좀 어느 정도 줄어들면 부담이 지금 좀 안 되실 것 같나요? 글쎄요. 뭐, 많이 줄어들면 많이 줄어들수록 좋겠죠. 네, 그런데 보장도 중요하잖아요. 혹시나 신경 쓰고 싶은 보장 따로 있으실까요? 지금 보장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보장은 유지하면서 금액을 좀 낮출 수 있을까 해서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36입니다. 네, 36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규식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함께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36이신 남성분의 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에서 종신보험을 특약은 80세 만기로 준비해 주셨고요. KB손해보험에서는 단독실비를 1년 갱신으로 준비해 주셨네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21만 원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죠.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된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보장은 그대로 잘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김규식 전문가님께서 확인해 주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험증권 저희가 먼저 받아 봤고요. 먼저 단독실비부터 볼게요. 지금은 단독실비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별도로 가입하고 싶지 않은 게 있는데 실비를 특약으로 넣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단독실비로 이렇게 따로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15,000원 이거는 괜찮게 가입을 하신 것 같고요. 계속 갱신은 되겠지만 계속 유지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부담되신다고 하셨어요. 삼성생명 거 지금 있는데 지금 주계약,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일반 사망으로 1억 원이 가지고 계세요. 지금 상황에서 21만 원 내고 계신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주계약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억 원인데 회사별로 조금은 다르지만 4천만 원까지 주계약을 낮추시면 보험료가 절반 미만으로 떨어질 거예요. 19만 5천 원인데 1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질 거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낮출 수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특약을 보시면 지금 80세 만기로 돼 있거든요. 생명보험사는 대부분,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80세까지가 만기가 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 부분에 대해서도 주계약은 감액해서 두시고 그리고 특약에 대해서는 생명 쪽 말고 손해보험사로 가시면 100세 만기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갖고 계시는 게 암 진단비, 그리고 신병경성 뇌출혈 이렇게 3대 진단금이 각각 2천만 원 있는데 똑같이 진단금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는 손해보험으로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보시면 특약은 또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으로 준비하시게 되면 10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용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손해보험 쪽에 있는 단독 실비는 계속 유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삼성생명에 있는 종신보험은 주계약은 1억에서 4천만 원으로 낮추시고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절반 미만으로 주어들 거예요. 그렇게 하고 특약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것들은 이제 손해보험사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100세까지 보장될 수 있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보험료도 아끼고 보장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님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이 자리에 지금 김성중 전문가님 계신데 조금 이어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규식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완벽할 정도의 그런 리모델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려면 지금 현재 있는 보험에서 해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좀 줄이고 뭔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가장 리모델링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주셨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좀 지금 보험의 구성상은 좋아 보여요. 손해보험 실수원 있으시고 생명보험에 이제 종신보험이 있으신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험의 특성을 잘 살려야 되잖아요. 내가 똑같은 돈을 한 달에 한 20만 원 내면 20만 원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를 못하고 계세요. 지금 보험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갱신보험. 평생 보험료 내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평생 보험을 내셔야 되고 그리고 또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그렇다고 하면 보장이 좋아야 되는데 보장의 그 범위도 굉장히 낮으세요. 심혈관 질환이 채 밑바닥 단계에서만 보장이 되고 있고 암도 이제 중대한 암이라든지 다른 암이 분류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들도 일반암 그리고 유사암 뭐 뇌혈관이나 심혈관 보장품이 좀 크게쯤 그리고 수술도 또 생명의 수술 손해보험의 수술이 장단점이 있으니까 또 상해적인 부분 재해적인 부분도 잘 조합을 하셔가지고 보장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보험료 측에서도 똑같은 보험료를 내시더라도 좀 더 가성비가 뛰어난 그런 리모델링이 굉장히 지금 시급해 보이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저희 쪽의 방송에 통해서 이렇게 전화도 안 주셔도 될 만큼의 그런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두 분의 전문가께서 도움 주셨는데요. 생각하신 대로 보장 자체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은요. 보험료를 줄이신다면은 주계약 부분을 줄이고 특약에서 뭐 갱신되고 만기가 짧은 부분을 이렇게 빼신 다음에요. 이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채워주시면은요. 보장은 플러스되고 보험료는 마이너스 되신다고 김규식 전문가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네. 김성중 전문가님께서는요. 보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같은 돈으로 또 크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시고 방송 끝나고 또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지금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도 하나 열어보죠. 자, 2호 하나 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7년 전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1년에 2번씩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는데 안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김성중 전문가님, 이렇게 7년 전에 안병력 있으신 분 안보험 준비 어떨까요? 7년 전에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좀 많이 하셨네요. 보통 갑상선암에 걸리게 되면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럴 것 같아요. 갑상선암의 부위가 크게 되면 완전 절제를 해버리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1년에 2번 주기로 수술을 했다고 하면 처음에는 미미했는데 그게 좀 더 커지고 해서 2번 정도 수술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내에 암만 없다고 하면 법적인 그리고 약관상의 알릴 의무에 문제는 안 되세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이걸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보험 서로 지금 저번 달부터 굉장히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상태를 더 봐야 되겠지만 5년 내에 암만 없다고 하면 대부분 가입 가능하시고 그리고 갑상선암도 여성분들 특히나 많이 걸리시는데 갑상선암도 일반암보다 훨씬 더 많이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2배 정도 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점은 좀 중점적으로 보장을 하겠죠. 만약에 혹시라도 갑상선암 완전 제거했다고 하면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은 사실상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모든 암이 보장되는 그리고 만약에 갑상선암이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갑상선암도 더 보장이 될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5년이 지나셨기 때문에 가입은 가능하지만 회사별로 좀 꼼꼼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거를 하지 않으셨다면 갑상선 쪽으로 좀 크게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도 살펴보죠. 723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35세 남성입니다. 현재 암 진단비 2천만 원이 있는데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이슈체크 시간에 김희식 전문가님과 짚어봤는데 이분의 나이에 진단비 좀 부족할까요? 네. 이슈체크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35세 남성이시면 지금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확인할 거는 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인데 이게 일반암하고 유사암이 나눠지는지부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또 회사에서 실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암 치료받는 기간 동안은 소득이 없으니까 최소 1년에서 2년의 연봉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최소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는 가져가셔야 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체크해 보실 사항 있겠습니다. 1, 2년치의 연봉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도 살펴보죠. 자, 976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 나이가 64세신데요. 암 진단비를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자, 김성중 전문가님. 이분 가능한 최대 보장금액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64세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은 크게 차이는 날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는지 한 증권당 보면 보통 2천에서 4천만 원 정도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으세요. 64세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회사를 두세 군데 가입하면 1억도 할 수 있고 당연히 2억도 할 수 있는데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64세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64세하고 70세 사이는 생명보험에서는 15년, 20년 이렇게 갱신형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보험은 손해보험이 당연히 일반 암, 모든 암이 보장되기 때문에 손해보험증이 유리하신데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손해보험에서 64세에서 70세 구간은 좀 애매한 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본담보가 들어가는데 안보험만 딸랑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해 사망이나 이런 기본적인 게 조금은 들어가거나 한 100만 원 정도는 몇백 원, 몇십 원 들어가는데 그 담보의 규칙상 납입기간이 보통 질병상황은 우리나라 손해보험 80세가 만기세요. 그리고 상해는 100세나 110세인데 그러면 지금 64세에서 20년 납을 하게 되면 84세 그 주계약 부분을 초과하게 되는 공식이 깨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15년 납이나 10년 납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좀 부담될 수가 있어요. 납기가 좁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15년 납을 하더라도 80세는 적으니까 90세 만기. 만기를 좀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안보험만 전용적으로 들어가는 상품 같은 경우는 20년 납, 90세 만기를 해도 만약에 저렴하지만 30년 갱신형으로 해도 저렴한 회사도 있어요. 20년, 30년 갱신. 그 대신 한 만 원 정도, 5만 원이다, 4만 원이다 만 원 정도 저렴하지만 비갱신형이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저렴하겠죠. 그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암진당을 가입할 때는 금액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관이나 회사의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금액을 조절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2천에서 4천까지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지만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나 더 살펴볼까요? 454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저는 40세 남성입니다. 암진당비를 5천만 원까지 준비하려면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회사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겠고 만기가 80세냐, 90세냐, 100세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고 그리고 갱신이냐, 비갱신이냐에 또 다름에 따라 차이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100세, 40세이시니까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20년 납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회사별로 조금 차이점은 있겠지만 암진당금 1천만 원당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암진당비 5천만 원 가져가시게 되면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회사별로 그리고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생각해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 고민 해결을 드리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 또 무료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오늘도 저희 보험플랜을 읽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